2019학년도 고1 6월 모의고사 33번 빈칸 문제입니다. 예비 혹시나 일단 답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정말 이 답이 맞는지 확인사달까지 할게요. 중심소재 The Mind 정신이죠. 정신이 A Survival Machine이니까요. 생존기계에요. 즉 마음 정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랑 정신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더 나왔으니까 앞에 내용이랑 같이 가겠다. 반대로 가겠다. 그럼 여기서는 생각, 즉 마음, 정신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그래서 예비 보면 Not at all creative니까 창의적이지 못하다. 그럼 이 글은 뭐에 관련해서 쓰는 글이에요? 근데 만약 그거를 조금 창의적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쓰는 글인데 그럼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창의적이지 말아야 돼요. 창의적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더 길게 쓴다면요. 보시면은요. mental quietude 라고 되어있죠. 정신적인 고요함이래요. 이건 조금 추상적인 개념인데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고요하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밑에도 보시면은요. 이제 그래서 마음속에 고요함을 간직해야 된다는 건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요. 데이톤 노예요. 모른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멍때리는 걸 모른다라는 거죠. 여기. 멍때리기를 모른다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생각 안 하는 것. 여기 생각 안 하는 게 어딨어요? 3번 stop thinking. 생각하는 걸 멈추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일단 답이 맞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또 오겠다. 정신은 Is essentially a survival machine 반드시 필요한 생존 기계래요. 같이 다닐 주문이 어딨죠? 그 다음에 attack and defense 공격과 방어인데요. against other minds 다른 생각들과 gathering 집합들과 그 다음에 story 저장과 그 다음에 analyzing 분석하는 건데요. information 정보를 요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정보를 모으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거죠. 분석을 하면서 하는 공격과 방어는 요거죠. 즉 부가 설명이죠. 그것은 is what it is good at 이니까 여기 전체적인 at에 what이 앞으로 나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라는 것은 정신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잘하는 게 바로 뭐다? 거시다는 건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하는 거다? 공격과 방어를 잘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뭐하면서 정보를 막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면 그렇죠.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공격이랑 방어를 잘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얘네들은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거 때문에. 하지만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is은 생각이라고 할게요. 정신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is은 나래로 전혀 creative, 창의적이지 못한 거예요. ultra artist, 모든 진정한 예술가들은요. 즉 여기서 진정한 예술가라는 것은 창의적인 특성을 받는 거겠죠. 창의적인 사람들은 create, 만들어낼 수 있대요. from a place of no mind 이것도 답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디서요? 마음이 없는 장소에 있으니까 생각이 없는 곳에서 창의적인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뒤에도 역시나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from inner stillness 마음속에 멈춰있음이죠. stillness가요. still이 정지가 된 상태를 얘기해요. stillness 그러니까 정적인 부분에서요. 내적인 고요함 속에서 참가를 한다는 거죠. 이분 심지어 great scientists 위대한 과학자들조차도 have reported 보고해오고 있대요. that 이하의 사실을요. their creative breakthroughs 그러니까 그들의 창의적인 돌파구들이죠. 즉 참신한 생각들 창의적 창의성이 came 어디서 왔다? at a time of mental quietude 그러니까요. 정식적 고요함에서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the surprising result 놀라운 결과인데요. over nationwide inquiry 전국적인 궁금증 질문에 대한 놀라운 대답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 사이에서요? America's most famous mathematicians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수학자들인데 including 누굴 포함해서요?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자들 사이에서의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질문에 대한 물론 정답인 거죠. 그런데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To find out their working methods 그러니까 그들의 잘 작동하는 methods 방법들이죠. 한마디로 조금 의역을 해드릴게요. 창의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학자들 사이에서 창의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아니 어떻게 수학자들이 그렇게 창의적이야? 어떻게 그렇게 천대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값이요. 해답이 뭐였대요? was가 이게 result의 종사예요. 그 결과값은 여기 이렇게 묶였고요. that 이하였던 거죠. 뭐요? thinking 생각은 plays only a subordinate part 그러니까 how이 즉 아래 범주의 부분밖에 안된대요. 즉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요. 어디세요? in the brief 단결하고도 decisive 결정적인 phase는 단계 그 국면입니다. 근데 뭐의 단계냐면요. of the creative act itself 창의적 활동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그 순간 그 단계에서는 생각은 중요치 않다. 그런 뭐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멍때린 상태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창의성이 나타난다. 얘기를 결과가 나타나는 게 그 결과값이 놀랍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요. 그래서요. I would say 나는 말할 거래요. 대비하라고요. The simple reason 단순한 이유인데요. Y절이 꽤 꾸미고 있죠. 여기까지요. 어떤 이유인가 봤더니 The majority of scientists 과학자들의 대다수가 are not creative 창의적이지 못한 단순한 이유는 is not a 법인입니다. not a 법인 그래서 they don't know how to think 생각하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몰라서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하지 않는 법을 생각을 멈추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생각을 아무리 골똘히 싸매고 창의적인 결과를 내려고 해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창의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을 멈추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였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